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강단 메시지 제목이 절대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문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월달은 가령의 날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효잔치를 했는데요 한 4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이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같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이번 주일날 꼭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현장은 바로 가정현장이다 또 가문현장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 가족들 믿지 않는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더 5월달을 맞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절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이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남은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가정 가문 복음하에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에게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잖아요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주변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했죠 그 귀신을 쫓아 냈을 때요 여종의 주인과 무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전부 다 활짝 열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전하던 이 바울과 신라에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문이 열린 가운데 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요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죄수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대가로요 사형수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탈옥하게 되어지게 되면 죄수를 지키던 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분명히 이 바울과 신라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이 간수가 자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을 확인해 보니까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놀란 간수가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가족들까지 전부 예수님 믿는 그런 한밤중에 축제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과 신라에게요 전도자인이 바울과 신라에게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간수를 살리고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를 향하신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 또 그런 가문이 있다고 한단다면 또 주위에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정과 가문 보금화의 계획입니다 가정과 가문 보금화의 계획 누구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 보금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우리 가정에서 나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영적인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되신 줄 믿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나 또 옆바의 피장 시문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을 보금화에 확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믿음에 서게 되어졌고요 주위가 살아나는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또 가문과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 오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사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뿐만 아니라 또 그 주인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복음 위에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음 안에 변화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빌리포 감옥의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가족과 가문 또 친구와 지역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개인과 또 가정,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지속적으로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가족들은 너무 반항하다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불신앙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경제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응답이 없을 때에 가장 큰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요 빌리포의 큰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 빌리포 전체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가족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보금화는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아버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도 하면서도요 불신앙도 하곤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복음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신앙 생활하시게 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 주도권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효잔치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분들 관계되어진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어제 6명을 초청을 했는데요 오늘도 찾아가서 그분들을 교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날 등록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인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지 못한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어제 오신 분들이 4천여 명이나 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들인데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